반갑습니다. 오늘의 화학 개념편입니다. 오늘의 화학 너무 어렵다던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 설명을 먼저 드리고 갈게요. 어렵다는 얘기가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얘기가 사실 더 많았어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처럼 화학을 처음 공부할 때 개념편에서부터 킬러 문항에 대한 풀이법을 배우고 갔더니 수능까지 그 일관된 풀이법으로 계속 가지고 가면서 연습을 했더니 화학만큼은 정말 저한테 자신감 있는 과목이었어요. 라는 얘기가 너무너무 많으셨어요. 맞아요. 여러분. 어차피 킬러 문항 여러분들이 풀어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난도를 그대로 지키기로 했고요. 그래서 올해 더 쉬운 화학이라는 걸 새롭게 강좌 추가를 했죠. 이미 완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를 같이 공부를 하시다가 문제를 풀기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개념이 조금 빠른가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교재가 없더라도 같이 병행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오늘의 화학 개념편은 12월 2일 날 개강입니다. 스튜디오 버전으로 쭉 진행이 될 거고요. 현장은 12월 말 1월 초에 개강이 되는데 인강이 한 달 정도가 더 빨리 개강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구주 완성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현장에서 9주만의 교재 한 건이 완강이 됩니다. 9주예요. 여러분. 약 두 달 되는 시간 동안 킬러문항 풀이법까지 모든 개념까지 개념편이라고 해서 겉핥기식이 아니다라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9주 동안 여러분들 계획을 공부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절대 늦춰지지 않도록 빠른 업로드 약속 지켜드릴 거고요.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수업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고 9주 동안 출석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올해는요. 9주차 계획을 선생님이 잡아드릴 겁니다. 현장과 동일한 커리큘럼입니다. 자 1주차 때 화학과 우리 생활 물질의 양. 자 보통 준킬러라고 얘기하고요. 오히려 양적관계나 중화반응보다 선생님 전 얘가 더 어려워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관된 풀이가 없으셔서 그래요. 자 어떻게 일관되게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거고 평가원에서 묻는 바가 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까지 몽땅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주차 때 화학반응에서의 양적관계 어떻게 풀어내는지 그 양적관계에 집중하는 일관된 풀이가 뭔지 용액의 농도.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잘 적자, 잘 곱하자, 밀리모라라야 돼 등등 모든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국어 수학 두 타임 듣는 것보다 선생님 수업을 듣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그런데 9주 완성하시고 나면 아, 화학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자신감 가질 수 있으실 겁니다. 자, 3주차 동안에 1단원 하시는 겁니다. 4주차 때 원자의 구조, 원자 모형과 전자배치, 그리고 주기적성질 자, 2주차 만에 2단원 개념 파트 끝내실 수 있으세요. 자, 그리고 6주차 때 3단원 마무리하실 거고요. 분자의 구조 복습하시면서 7주차 완성하시고 8주차 중화반응, 한 문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고민하는 거 킬러 문제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3시간 반 정도 수업을 하면요. 중화반응 몇 문제 풀지를 못해요. 왜? 한 문제, 선생님이 20분을 기다려줘요. 현장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20분, 30분 시간 투자하셔서 한 문제, 한 문제 해결해 나가는 형태대로 공부해 주실 거 선생님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차의 산안원 반응과 화학 반응의 열 출입으로 해서 9주차 만에 완성이 되는 컬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동일한 커리큘럼이다라는 거 다시 한 번 선생님이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현장에 정말 선생님 우리 추석률 좋습니다. 추석률 100% 지키시면서 아, 나도 현장에서 들어가서 수업을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9주 완벽하게 해내시면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더 쉬운 항, 병행하실 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12월 2일 날 9주 동안 완성되는 이 커리를 확실하게 효율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12월 2일 전에 하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입문특강 보셔야 돼요. 하루면 됩니다. 중학교 때 개념이 빠져 있으면 정말 매끄럽게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입문특강은 정말 입문의 과정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교재가 PDF 파일로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반드시 12월 2일 개강되기 전까지 마무리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내가 몰이 너무 약한데 공부를 조금 해놓을까? 하시는 분들 더 쉬운 화학 이용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9주차 수업을 할 수 있을 거다. 정말 화학만큼은 자신감 있는 감옥으로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거 약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일 날 정말 많은 분들 일관된 풀이가 뭔지 함께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